오늘은 크레스티드 게코 보호자님들을 위한 에그 바인딩 수술 후기를 함께 볼게요. 도마뱀 알정체 증상은 식욕저하, 복통, 활력저하를 보이고 거식이 심해지면 탈수로 이어집니다. 도마뱀 알정체가 장기화된다면 정상 알이 형성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뱃속에서 알들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간부전, 심부전이 진행되거나 뱃속에서 알이 터지는 경우 복막염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아이가 알막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마뱀 병원에 내원해 아이가 치료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도마뱀 에그 바인딩 수술은 에코특동 대표원장 김미애 수의사 선생님의 시그니처 미세수술로 진행이 됩니다. 수술 전 검사를 통해 마취 여부와 건강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한 후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뱃속에서 장기를 압박하는 알들이 들어있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꼭 에그 바인딩 수술해야 하나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마뱀 알정체, 알막힘은 수술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약물로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수술 후 선생님의 일대일 케어를 받으며 깨어나고 있는 도마뱀 아이의 모습입니다. 도마뱀 에그 바인딩 수술은 많은 노하우와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병원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